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방송을 하고 또 듣는 분들도 출퇴근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그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인생에서 이제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을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에 내린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생 항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례는 사소한 게 없죠. 그러니까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세월이 흐른 다음에 크게 후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게 되는데 어떤 사회가 이제 집단적으로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도 개인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민족의 진행 방향 항로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 그 다음에 엎지러진 물처럼 그런 결정을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결정이었구나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방송을 다시 재개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방송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이번에 이제 주심을 맡았던 그런 분이 이종숙 씨 7구 학번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고 아마 이제 대법관 물망에 아마 오르는 모르겠죠. 당신들이 자식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보고 떠올랐거든요. 제하고 이제 동년배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대개 30대 중후반 정도의 아들 딸들이 안 했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좀 결혼이 빨랐으면 손자 손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내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와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찍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인쇄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의 문제고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기각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이게 참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제도 잠시 다뤘지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오늘 한 번 더 제가 다루고 싶고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내린 이 결정이 이제 한국사회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조선중앙동화나 어느 시문에서도 한 줄도 다루지 않는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보존하는 데 이렇게 무심한 그 비용을 세세손소나마 치르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쇠기를 박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뼈아픈 그런 사건인 거죠. 이 qr코드 용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이 사진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등장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기한 통과를 해서 낸 이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 프린터가 될 수 없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qr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모두 다 이제 인쇄를 했단 말이죠 인쇄를 이게 이제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전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는 통과할 때는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들의 고유명칭이 확인이 됩니다. 몇 년 몇 일 몇 일 몇 시 몇 분의 천 분의 1초 간격으로 누가 이 표의 주인인가가 밝혀지는 거죠.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기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표 도장이 qr코드의 고유남버하고 기표 도장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선관위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이거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여러분들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을 따는 거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정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선관위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역대 선거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자들의 거의 절반 정도의 투표 성향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선관위가 가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 아니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여론조사에 합당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만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 선관위 산하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투표가 깨진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북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묻는 데는 농담반 진담반이 들어있는 겁니다. 비밀투표가 한국에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qr코드와 기표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가지고 여론조작을 선관위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직업군 가운데서 부정선거 현장을 가장 잘 본 사람들이 제공표 6번에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판사들이 제공표 현장에 대거 투입돼가지고 제공표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그런 현장을 다 그 사람들이 목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 수백 명이 아마 대법관에서 대법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비밀선거가 깨진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자식이 없나 당신들의 그런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부역자가 되면 앞으로 자식들이 어떤 체제에 살게 될 건지를 당신들이 고민하거나 걱정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은 법으로는 투표 관리관이 사인 자기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편법으로 선관위가 지금 오랫동안 뭘 해왔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대부분으로 판례를 받아내고 이번에 마침내 헌법재판관들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낸 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일 현장에서 그것이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 개인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지는 전국 방방곡곡에 어디서든지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서나 여러분들 생산해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정품임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이 판례를 만들어줬고 qr코드하고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아마 2021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판례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한 일이 뭔가 하니까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qr코드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부정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문도 언급하지 않고 이 재판현장에 있었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 정도가 울분을 토로했지만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소위 선거부정이 제도화되고 고착화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관위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선거가 그냥 횡행화된 형식화된 요식행위가 돼서 일당 지배체제를 가는데 이종석 헌재재판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결정적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개탄스러운 일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인들도 침묵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재판관들 대법관들이나 이 헌재재판관들이 나라가 몰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망해도 싼 겁니다. 나라가. 한 국가의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건은 너무너무 26일 10월 26일 날 여러분들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 사용에 문제없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내린 판결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건지를 소위 이야기해서 큰 이 물고를 이미 물고가 털어져 있은다면 그 물고를 완전히 뭡니까 고착화하고 고정화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다 지금 재연배 내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가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내보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이 다음에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이렇게 개탄합니다. 이상도님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바코드를 쓰라는 명문 규정을 어기고 QR코드를 사용한 게 합법이라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고 내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주심 판관이 내 동기라는 사실에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그 따위 기간장이 그렇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착화되고 체질화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체제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패한 체제로 아마 무너져 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많이 달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마치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쇠기를 박아버린 사건이 10월 26일 날 이종석 헌법재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린 바로 qr코드 문제없다. 그리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쇄소에서 그냥 사전투표지를 뭉텅이로 만들어서 집어넣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마다 누구를 찍었는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비밀투표가 여러분들 파괴된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하고 남조선 선관위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야기죠. 북조선 선관위는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당선자를 남조선 선관위는 그냥 발표하기가 좀 견면적으니까 4, 5천억 정도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폼을 잡고 그다음에 밀실에서 다 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발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확보된 qr코드와 기표도장 이미지를 여러분들 활용해가지고 여론조작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여러분들 표본집단을 선택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거짓과 윗선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대한민국의 일상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 10월 26일 날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수 의견이 하나 나오기는 나왔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형두 재판관이 입법부에서 qr코드나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 날인에 대한 법의 명확성을 보강해서 부정선거의 여지를 줄이는 게 좋다고 소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뭐 참 비밀투표가 깨진 세상에 살게 됐으니까 저도 젊은 날부터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지로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어떻든 아무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26일 날 서울 북대를 나온 이종석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밀투표제도가 파괴가 되고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이런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쑤셔넣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여긴 것은 너무나 뼈아픈데 나라가 이렇게 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연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국힘당은 뭐죠 먼산 쳐다보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선관위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짝짝꿍을 하니까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밀란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용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나라가 그렇게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여러분들 열망했던 마치 구약의 여러분들 모세가 애국의 여러분들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유대민족을 여러분 이끌고 그냥 가나를 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남 이승만이 전혀 여러분들 본인들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통해가지고 참정권이라는 것을 되찾아주고 그것을 인해가지고 한민족 역사 5천년에서 노예죄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결국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완전히 국민들이 박탈되는 그런 체제로 질주하는데 서울법대를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선거가 좀 도덕질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모두가 고생을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연하게 독일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어디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봤습니다 참 레바논 레바논 레바논이 여러분은 레바논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접하시는 분들은 시돈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왕이 무슨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백향목 이거죠 백향목 이 나무를 제공했다 그런 것도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돈 성경에서는 영어명칭은 티루인데 성경명칭은 티룬과 이렇게 아마 번역될 겁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알파멧의 원조인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렇게 광대한 무역지를 다 개척을 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내전을 겪었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서 있었던 나라고 물론 지금은 이스라엄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마는 프랑스령이었고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번화했던 그런 장소인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엉망이 그러니까 이 엉망칭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엉망칭창이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엉망칭창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금 빈곤선에 와 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가지고 여러분들 화폐가치가 2019년 이하 이래로 지금까지 화폐가치가 90% 저가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 달러화를 하고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13% 생활은 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파운드라고 이야기하더구먼요 레바논 파운드로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87%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레바논 파운드하 가치가 여러분들 추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 독주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국민소득격감 그다음에 자국화폐가치 추락 연금생활자들이 완전히 빈곤선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마음이 아픈지 참 저렇게 좋은 나라 니산 자동차를 이끌었던 양반도 이 레바논계 사립학교를 나오고 브라질계 인민자죠 여기는 인민을 많이 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근이 덮쳤을 때도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조국을 떠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로 이민이 많았던 것은 내전이 있었을 때 내전이 있었을 때 20세기에 내전이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죠 떠날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중해니까 행편이 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행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작은 쪽 배를 타고 여기 건너다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나라에 또 시리아가 내전을 치르면 또 시리아 난민들이 100만 이상 정도가 베이루트에 몰려와 가지고 또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레바논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정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 그 한 시민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멕시코하고 달리 우리는 그냥 마피아가 나라를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일군의 여러분들 서클들입니다 새로 만든 계급인 거죠 선거 부정을 제가 맡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계급이 사회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영속화할 수 있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계급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바로 어디서 보는 거 아니까 레바논에서 보는 겁니다 레바논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세계 역사상 최악 수준의 경제난 전력 공급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게에서도 다 여러분들 뭐죠 얼려야 되는 제품들은 팔지 않는 거죠 불 꺼진 베이루트 경제 위기 레바논 연론안 극심 2020년도에 부두에 적재되어 있던 그런 화학약품들이 폭발해가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국내 총생산 가운데 한 20% 정도를 관광으로 유지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국민 4명 중 한 병이 빈곤척 여기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은 레바논이 150년 세계 역사상 150년에서 가장 심각한 2019년부터 이게 이제 심각화하기 시작한 거네요 이렇게 이런 나라가 물론 종교 분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이 한 분이 제목을 잘못 붙였죠 국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이 쪽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서너 차례 정전이 계속되고 있고 환전소에서 100달러를 내밀었던 레바논 화폐 한 뭉치를 꺼내줬는데 1달러는 레바논 리라 9만 3천 파운드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화폐가치가 추락합니다 한 국가의 새로운 계급이 여러분들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옥죄게 되면 자기 지지층을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가지고 화폐 발행을 남발시키게 되고 결국은 뭐죠 초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생산활동이 급감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자국 화폐가치가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가진 사람들은 웬만큼 생활이 가능한데 자국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들 봉급이 40달러라는 겁니다 경찰관들 화폐가치가 여러분들 이만큼 받아도 화폐가치가 똥값이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레바논 정치학자 알 샤라바티 교수는 국가경제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심각한 정경유착구조를 지적한다 선거 부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이 특정 여러분들 계급을 형성하게 되면 심하게 뜯어먹을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점잖은 말로 심각한 정경유착구조 이렇게 하지만 그게 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해먹는 겁니다 국민들 술탈하는 거죠 그리고 남북한이 공의 여러분들 잔인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공의 여러분 잔인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부분 문을 닫아도 이런 북한이 저렇게 지탱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북조선하고 달리 남조선에 선관위를 장악해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면 그 계급들이 국민을 얼마나 옥죄겠습니까 나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 여러분들 레바논 사태의 원인을 과거 군벌 세력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고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이 금융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나라 돈을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빈부격차는 커지고 중산층은 몰락하게 됐다 종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엔 정치 권력의 금융자의 사유화와 공공부분에 의한 통제 강화가 오늘날 레바논 화폐가치를 90% 넘게 평가질화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 레바논 정치권을 구시대 마피아 계층이라고 날슨 비판하는 알샤라 바티 교수는 청년 세대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년 세대들이 뭡니까 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대학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루속히 떠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죠 레바논은 레바논에 여러분들 살았던 인민들이 세 차례 지금까지 세 번의 큰 이민 열풍이 여러분들 잃었는데 만일 내가 레바논에 사는 부모라고 하면 내전 당시에 다 떠났을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좀 잘해볼 수가 있지만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섭성과 그다음에 그 민족성하고 그 국가의 체제가 여러분들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타이밍을 많이 늦췄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제가 만일 홍콩의 시민이었으면 뭡니까 민주화운동이 딱 종식되어 중국 공상당의 지배가 본격화될 때 가감히 떠났을 겁니다 왜 회생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러면 좀 잘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라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도가 부정선거가 고차가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레바논 사례지만 저희들은 젊은 날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바논은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에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을 때는 그 계급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가 잘 될 겁니다 뭐 희망을 갖고 또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새로운 계급들은 어마어마하게 배타적인 그룹이 될 것이고 상대방을 뭡니까 배척하거나 약탈하거나 수탈하거나 억압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사람이 여러분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레바논 파운드하가 여러분들 암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달러당 여러분들은 2천 파운드였는데 달러당 만 파운드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더 심하겠죠 이게 2022년도 6월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하폐가치가 추락하는 겁니다 하폐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퇴직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카돌릭 신부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음식물을 나눠주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더군요 국가라는 것이 참 정치가 무너지게 되고 체제가 변질되고 성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가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여러분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참 인상적이 있던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한 가족의 아이가 가장이 4명인데 직접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더군요 건너던 가운데 특히 해양경비대에 걸려 가지고 24일 동안 구금돼 있다가 다시 4만원으로 추방됐더군요 어린아이도 한 7살인데 꼬마가 24일간 지름 구금됐더군요 다시 갈 그런 계획이 있냐 다시 꿈을 꾼다는 겁니다 지중해를 넘어가 유럽을 갈 꿈을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꼬마한테 여러분들 기자가 묻습니다 너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 자기도 가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만 너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는 게 힘들대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겁니까 2018년 5.8 4.01 46.5 110 22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이 그냥 급격하게 여러분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관광 부부냐 이런 것이 모두 다 여러분들 다 그거 하고 외체를 못 갖겠다고 여러분들 모라토리움 우리가 외체를 못 갖겠다고 이렇게 선언해버렸으니까 외국계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어려워진 레바논은 현재 레바논 역사의 세 번째 대탈출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일찍 짐을 싸는 거죠 2019년 이래로 3천 명의 의사와 5천 명의 여러분 간호원이 나라를 떠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 영어를 좀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 잘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영어가 원수 가게 되면 밥벌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불리하겠죠 영어권 국가가 아니니까 거대한 여러분들 뭐 이 사람들 다 떠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지 합해가치가 90% 이름 추락을 했고 인구의 50%가 지금 빈곤선에 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나 이런 사람들의 봉급이 합해가치가 추락했기 때문에 한 달에 50달러 수준 이래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레바논 사례기긴 합니다마는 체제가 변질되거나 권력의 독주를 국민들이 제어할 수가 없으면 나라가 이런 운명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서양풍이 강했고 개방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프랑스 지배를 받던 레바논인 거죠 내전도 겪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45분짜리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나갈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보트를 타고 여러분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과의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게 얼마나 이런 겁난 일인지 뭐 이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정경유착구조 끼리끼리 해먹는 집단이 생긴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연구집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발등의 불이 돼가 뭡니까 본인이 경험할 때 써야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정신들을 대개 못 차릴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상화되고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것이 도대체 내한테 어떤 문제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이러면서 지적한 내용과 꼭 같은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뭐 그냥 국민들이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걸 앞세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뭐죠 약탈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여러분 레바논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정치 집단을 그냥 마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여러분들 화적장에서 발생한 그런 폭파사고를 여러분들 파헤치는데 기자한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문더문 마피아가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 집단 자체가 마피아다 이야기죠 마피아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기 이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참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이렇게 운이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보게 되면 참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하고 그다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 6월 30일 날 완간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한 최초이자 거의 마지막이 그런 해부 시리즈일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해왔는가를 다룬 이 책을 여러분께서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오랫동안 여러분들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방송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이런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런 세계역사책은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숨 돌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학력 수준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한탄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만렁니다 이렇게 했던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로 선거 부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잡아먹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숫자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밀실에서 그것이 한 곳인지 아니면 두 곳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덕표소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그렇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2024년 또 총선 전망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관략간략하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방법을 잠시 제쳐두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새로운 조작 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실험한 테스트한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2024년 4월 총선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득표수 조작 기술을 이번에 시운전 해봤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사전특표특표수 조작 방법을 거의 전부 다 활용할 것이다 과거의 방법에 비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간편합니다 조작 기술이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실수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방법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겼느냐 실수냐 아니면 거래가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14만 7077표 차이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4월 총선에서 어떤 일이 나올 건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좀 넉넉하게 확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한 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전산적으로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친 득표수를 가지고 선거구마다 동마다 관내 사전투표나 거소투표 이런 부분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100포면 10개의 동이 있으면 10표씩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편하고 확실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시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관이 내 외부에 압력하고 있는 선거 사기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발견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도 2022년에 비해서 4,003명이 줄고 투표자 수도 여러분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1만 7,278명이 줄고 투표율도 51.7% 48.7% 줄었는데 뭐 만들었냐 관내의 사전투표는 4만 1,704명이 늘었고 거소투표는 844명이 늘었고 우편투표는 보궐선거일 수 없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진짜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들 외에 당일투표는 실물로 된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얼마나 개떡인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100명 참가했다면 100명 참가한 거고 200명 참가했으면 200명 참가한 거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충분히 늘려 가지고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부풀린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여러분들 기자들에게 내놓은 사전투표율 22.64%입니다 선관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2.64%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다수 기준으로 11만 3313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게 완전히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사기인지 이게 조작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검증을 딱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를 한 겁니다 밑에가 진짜고 위가 가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고 제야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진짜가 15.43%를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진짜는 7만 724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선관위가 11만 4715표로 여러분들 뻥튀기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가운데 사전투표자 수는 충분히 부풀려 놓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4만 1704명을 늘리고 그 소수표는 844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얼추 여러분들 몇 명인가 하니까 4만 2548표가 됩니다 그렇게 늘려놓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 풀 가운데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여러분들 뽑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2548명 전부를 끌어다 쓴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 3만 7473명만 여러분들 끌어다가 그걸 강서구의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그 소투표에 더블당 진교훈 후보 한께만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기발난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절대 뭐죠 다시 한 번 윤석열 악몽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슴 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뻥튀기 안 되면 그걸 뭡니까 더블당 한께만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 뭐죠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언제 결정되냐 그냥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100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자 수 그냥 200명을 발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0명 가운데서 이제 몇 표를 여러분들 뭐죠 조작할 것인가는 당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일 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처럼 4만 2,508표를 여러분들 풀을 조작 가능한 사전투표자 수를 풀을 마련한다면 그 가운데 3만 7,473표만 여러분 끄집어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그냥 총선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더블당에게서 그냥 다 이긴 게임인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게 되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길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바보 천치같이 아마 본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한 다음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만큼만 여러분들 끌어다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한 표도 국민의힘 후보한테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전산조작을 통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 방법 쓸 겁니다 2024년 총선에 왜 그런가 하니까 상호대조를 해보면 지금까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선거조작 세력들이 사용한 수법은 선거인 수에는 많이 손을 안 댔습니다 약간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주월 재건표나 김민석이 이름들 출마해서 당선됐던 영등포울 같은 경우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프린트해달라 했더만 여러분 거기에 180세도 있고 120세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3만 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3만 7,472표를 모두 다 징겨운 양께 이름 주고 통계적으로 수치가 반올림하고 해야 되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잘못 투입된 이름 투표자 항목 에다가 한 표를 더해 가지고 3만 7,473표를 딱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 주도 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범죄고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사기수법 을 이번에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완전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이동시킨 겁니다 4.15 총선이 25%에 불과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거죠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 딱 다물고 김기헌도 딱 다물고 하니까 성공한 거죠 2024년 총선은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겁니다 얼마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율을 7.49% 조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몇 프로 정도만 올리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더블당 1당 지배체제를 만들 수 있냐 5% 정도만 올리면 여러분들 1당 지배체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게 되면 개헌선인 3분의 1을 넘게 됩니다 그럼 탄핵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수는 선거마다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한 3천 몇백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7.49% 정도 조작하는 경우에 조작하는 경우에 총선에서는 329만 표 2022년 대선에서는 331만 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337만 표 그러니까 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하게 되니까 압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블당이 왜 압승을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331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조작을 좀 낮춰 가지고 240만 표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치고 그다음에 12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에는 240만 표를 조작했으니까 지금 방법을 사용했으면 한 70만 표만 올려버렸으면 그냥 다 게임이 끝나는 거죠 270만 표를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 가능한 툴이 331만 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죠 331만 표까지 뭐죠 끝까지 여러분들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짜 사전투표 자서를 충분히 툴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필요한큼만 여러분들 끌어다가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선거가 다 숫자 누름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선거 사기 시력들도 제가 하는 방송을 잘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 좀 배울 거고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2024년 총선 경남 울산 지역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2024년 총선입니다 2022년 총선에 2020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를 한 것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5%를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겁니다 확신데 화끈하게 이번에 표를 도독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35%를 증강 조작을 한 겁니다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대체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 기준을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 증강을 시도했고 이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리게 한 것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과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35% 득표수를 이동시킨 것이고 그것을 부풀리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다음에 전부는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선관위가 뭘 해주는 거 아니까 더블당하고 국힘당 사이에 후보의 격차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 득표수 격차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나타난 현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신종수법을 도입했지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7.5% 마이너스 17.5% 4.15 청순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하는 방법이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한 이게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여러분 서울특별시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이 13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8석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조작하게 되면 국힘당 의석수는 3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에서 3석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은 4석에 불과합니다 5% 정도만 조작을 하더라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2022년 2020년도 4.15 총선 수준까지만 조작을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5% 부풀리기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까지 안 하더라도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는 58석입니다 58석인데 4.15 총선에서는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17석을 차지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8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을 하게 되면 국힘당 의석수가 몇 의석으로 줄어든지 한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전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4.15 총선만큼을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한석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인천시를 보시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한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를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배에게 더해주게 되면 국힘당은 영석에 전표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조작되는 한 국힘은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식물 여러분들 식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국힘당의 영석입니다 사전투표를 1%만 여러분들 가짜를 부풀려 가지고 전부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면 겨우 국힘당이 한석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은 기준점이 2020년도 4.15 총선이고 두 번째는 선거 4기 세력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작 강도도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율 뻥튀기 기준으로 7.5%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동안 7분의 공직선거와 달리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산조작을 통해서 밀어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힘당은 대패하고 5%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의 세기를 낮추더라도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안일함과 비과학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덕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마 국힘이 정당 보조금을 몇백억 받을 겁니다 산하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기관도 있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선거 데이터를 엑셀 자료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도덕질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든 작업은 누가 한 건가 딱 한 사람이 조언도 없이 해 준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를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혼자서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내가 봐도 학을 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만약 침략을 당하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유대민족들 싸우는 건 유대민족의 950만 밖에 안 됩니다 내 사는 사람은 물론 이제 자원 입대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긴 합니다만 950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싸웁니까 다 세금 충돌입니다 세금 충돌 엑셀 작업을 여러분들 몇 시간 정도만 마칠 거를 2018년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한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적 영역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크레임 걸리면 날밤을 세워서 해결 안 하면 회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적 영역은 그냥 거의 기생충 수준인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빼먹을 건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여러분들 몸기가 긁어낼 건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경남 경남 한번 보시죠 경남 이 경상남도를 보시죠 경상남도는 이제 국민의힘 여러분들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데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경상남도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상남도 결과가 16자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13자리입니다 13자리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다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국힘의 의석은 한석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열두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 위의 상위가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지금 선거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여기서 여러분들 더블당이 어디서 이겼는가 하니까 김혜시갑 김혜시얼 양산시얼입니다 이 양산시얼은 김두관 후보가 나왔고 재검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조 투표자들이 나왔고 전번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함께 훈장받고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득담받으면서 나왔던 조재연이 여러분들 주심을 맡았던 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눈을 크게 뜨고 보십니다 그럼 이 밑에 건 뭐냐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바꾼 겁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여러분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후보별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통합당 이게 더블당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뭘 여러분들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김혜시얼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김혜시가 파고 양산시얼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이긴 것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해가지고 뭐죠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당선된 겁니다 잘했으면 한 자리 정도 더블당이 경상남도에 차지했을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선거 사기시력들이 25%의 사전투표 수 증감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한산하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5%입니다 그 5%를 빼주면 정상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아래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이 2022년 부정선거에 비해서 뚱뚱하죠 뚱뚱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훔쳐가지고 더블당학계 여러분들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홀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차이값 그래프만 보다가 거의 나오는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한자리 차지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조작해가지고 세자리를 먹은 겁니다 세자리 먹은 데가 양산시열 김해시열 김해시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뻥튀기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전부다 더블당 후보한테 밀어주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득표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가 4.15 총선입니다 이런 밑이 뭔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7.5% 조작한 상태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석이 늘게 됩니다 세석에서 내석으로 창원시 의창구 에서 성부가 바뀌네요 하나 둘 셋 넷 아니네요 의창시가 아니고 창원시 해원구 진주시갑 가만히 계시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네 창원시 마산해원구 아니 창원시 진해구 성부가 여러분들 더블당이 차지하는 데가 그다음에 김해시갑 김해시열 양산시열 이렇게 4자리로 늘어나게 되네요 이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성부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바뀌게 되고 추가하게 되는 데는 창원시 진해구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위하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이 좀 뚱뚱했는데 그다음에 2024년 총선에서는 좀 차이집 그래프가 여유어졌죠 줄어들었죠 표를 훔쳐가지고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된 게 그대로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경남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울산은 어떻냐 2024년 총선에 울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5석인데 7.5% 정도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7.5% 조작하게 되면 3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블당이 3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3석을 7.5% 3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4.15 총선에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상태가 더블당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연히 더 뚱뚱하죠 이유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한 당대에서 여윤 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4.15 총선은 북구 한자리만 더블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자리만 차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보시게 되면 이게 총선 결과입니다 중구 남구을 남구갑 그 다음에 북구 울주군에서 여러분들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구갑 북구 울주군에서 사전투표율 7.5%를 조작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색 한 데가 아니고 남구갑 성부가 바뀌는 데가 북구 울주군 정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이 없지 않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복학습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중요한 개념은 간단간단하게라도 몇 번 여러분들 반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 이동시킨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2.5%만큼 훔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12.5%만큼 더해줬습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한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줬거든요 4.15 총선은 그보다 약한 5%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7.5%만큼 부풀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자수를 가짜 사전투표소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진교훈에게 더해준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경상북도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는 이게 아닙니다 경상북도를 보시게 되면 경북 한번 보시죠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분들 워낙 확실하게 국힘을 밀어줘가지고 7.5% 조작하더라도 경북에 여러분들 13석이네요 13석 13석을 전부 다 여러분들 국힘이 차지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승부가 변하게 없는 겁니다 현재 13석이 계속해서 13석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총선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구는 모두 12석입니다 12석인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7.5%입니다 7.5%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게 되면 한석을 빼앗기네요 한석 한석의 어딘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수성구을입니다 수성구은 아슬아슬하네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7.5%를 조작하면 위는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5%만큼 더 조작한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2024년 총선입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정도의 조작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한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대전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충청도를 많이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좀 심하게 해요 충청도나 대전을 희한하게 여러분들 그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물렁물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는 수도권의 이런 필적할 정도의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표를 도덕질을 많이 당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대전 한번 보시죠 대전 여러분 이 대전을 보시게 되면 대전은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더불당이 여전히 압승합니다 한 사전투표율을 1%만 올리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압승을 합니다 대전 13석은 13석이 아니죠 7석이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위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 이게 조작된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딱 좌우대칭입니다 표를 훔쳐가지고 차익값 마이너스죠 그대로 플러스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 대전이 아마 전국 평균가와 비슷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25%만큼 조작한 지역입니다 25%는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5%를 뻥튀기가 전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승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동국 중국 대덕국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세 군데를 빼앗은 겁니다 세 군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그 세 군데가 대전동구 중국 대덕국입니다 대전 중구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여러분들처럼의 더불당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7석을 전부 다 더불당에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보게 되면 동구 중구 대덕국이 국힘당 여러분들 의석을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100% 넘어가는 거죠 표를 여러분 훔쳤기 때문에 이게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표를 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이런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숫자의 흔적이 남습니다 표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동구에서 뭐죠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뚱뚱해진다는 것은 사전빼기 당이니까 사전에 폰을 쑤셔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사전빼기 당이니까 이 뚱뚱해졌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표를 도덕질 당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죠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숫자가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의 세 자리 정도를 미래통합당이 차지했는데 그거를 뭐죠 조작해가지고 전부 일곱 자리를 더블당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정말 참 선거를 완전히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가 이제 되버린 겁니다 알아서 우리 세대는 대충 이렇게 사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레바논 사태를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국힌당 국힌당이 세 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4.15 총선을 조작을 해가지고 영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충남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여름 지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국힌당의 여러분들 의석수가 5석입니다 총 의석은 11석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7.5%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가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전산조작이 일어났을 경우는 압승입니다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만큼 접전지역이 많았다는 겁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1%만 조작을 하더라도 1%만 조작을 하더라도 더블당이 7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접전하는 그런 선거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위해가 4.15 총선 조작된 상태입니다 산관위 후보별 특별수를 가지고 사전빼기 당위를 하게 되면 사전빼기 당위를 하게 되면 국힘당이 5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공주시 부여군 정진석 의원이죠 보령시 아산시 갑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5자리 맞죠 5자리네요 5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 득표소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천안시 갑 천안시병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8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세 자리를 더 더블당이 훔쳐간 겁니다 8자리를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뭐죠 5자리로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누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당락을 세 자리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 특히 아산시 얼 아산시 얼은 괜찮고 여기 서산시 태안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도 조작을 했네요 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전성을 하는 겁니다 5석을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석을 전부 다 빼앗겨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 그래프가 조작된 상태로 그대로 나온 한 지역에서도 못 이기는 겁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7.5%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5% 정도 조작을 하더라도 2석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3석 정도를 그러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장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힘의 이런 선거 전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 국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데 해가지고 그냥 7% 이상만 조작하면 전부 다 이기는 겁니다 여기 아까 여러분 대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1% 이상만 조작하게 되면 모두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충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충북 여름 선거 결과는 지금 세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뻥튀기한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런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에 전부 다 밀어주게 되면 국힘당의 석은 3석에서 1석으로 줄어듭니다 1석으로 그리고 7석 여러분을 누가 차지한 거 하니까 더블당이 차지하는 겁니다 더 무례가 15%까지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의 8대0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15%까지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덜 통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여기 보시면 충주시 제천시 보원구만 이겼습니다 세 자리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교정해 주고 나면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단양구 보원구 정평군 6자리를 여러분들 이겼는데 세 자리만 이긴 것으로 그렇게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청등지 상당구 같은 경우는 검사장 출신이 여러분 출마해 가지고 재금표를 신청했습니다만 나중에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이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이 상당구 서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원구 정평군 6군데인데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해 가지고 세 자리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6자리에 이긴 선거를 세 자리로 줄이고 이 세 자리가 다음 선거의 7.5% 다시 조작하게 되면 한 자리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자리가 어딘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4.15 총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물론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5% 수준으로 뻥튀기해서 가짜 사전투표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다 더블당 후보안께 넘겨주게 되면 한 자리 딱 차지하게 됩니다 충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상군 정도만처럼 살아남고 전부 다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가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냉정하게 그냥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거죠 3% 3명인데 한 명만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거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 숫자를 만든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찾아낸 규칙은 뭐였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35%를 조작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동안 여름 기록을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던 2020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거든요 그것을 사전투표를 뻥튀기 기준으로 함산하게 되면 5%를 조작한 거거든요 이번에 선거 사기실 때는 상당히 고무가 됐을 겁니다 이번에 시범 운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거죠 언론들이 일체 언급을 안 하니까 그냥 지금으로부터 그냥 선거가 다 끝난 겁니다 선거가 끝난 거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폼 잡고 다니지만 그냥 뭐죠 레인덕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선거 결과를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선관위를 하승으로 둔 더블당이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을 하더라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으니까 찬찬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선거가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는데 헌법 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또 조작이 된 거죠 내일은 시간을 내가 전국 지름을 다 종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석 정도가 의석이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해서 전부를 다 전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가 만들어진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작 앞에 여러분들 장사가 없는 거죠 조작 앞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것으로 봅니다 그냥 세상의 이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선거 부정을 사회 지도청들이 입을 다물고 국민들이 이런 무관심한 결과는 그건 비용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원을 시작하면서 레바논 사태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채굴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이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깨우치는데 그때는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거죠 정말 참 아쉬운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민경욱 전 의원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오은호 대표 이런 사람들이 참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 있는 사람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아스팔트에서 행동으로 나섰던 분도 계시고 그러나 종합적인 총평을 해보게 되면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냈지만 결국은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것을 다 깔아뭉개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문명국가에서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는 기록입니다 여덟 번째 연속적인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그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범죄가 일어난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7년 동안 이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뭡니까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7년 동안 본인들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가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다운 한 거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이 민족은 원래 상태인 노예 상태로 돌아가도 하나도 이런 게 이상하거나 신기하거나 괴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은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하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다 노예로 살겠다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너스쿨 안에 들어서 새로운 계급 구승훈이 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미래일이란 것은 그때 가보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그냥 뭉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국힘당이 8석을 차지했는데 원래 여러분들 선거결과는 13석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깔아뭉개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비용천 것으로 넘어 안 오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란 것은 없으니까 저는 마음을 비운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문제를 이해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실제적 진실이라는 부분을 명료하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애통해야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는 거죠 내일은 여러분들 총선 마치고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로서 내일은 2024년 총선 총정국 결과가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행해지게 되면 의석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분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개은저지선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게 될지를 정리정돈해 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귀한 시간 하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내일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하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를 해보안 그런 다섯 권의 책입니다 1권이 총론을 다루고 이제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입니다 이 1권부터 5권까지 여러분들 진행됐던 조작방법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얻었던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훔쳐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인 사전투표율을 엉티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에게 전부 밀어주는 방식이 활용됐고 그 방법이 훨씬 더 승리를 보장하는 데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훨씬 더 위력적인 방법을 선관이 내 외부에 압력하고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입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가 일단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여러분들 악소리를 내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잠시킬 수 있는데 금강시 kissing 면역을 만큼 과연 늦은 기독교를